한국은 KF-21 전투기가 비행과 지상시험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거치며 국방부의 2387억 원을 배정받아 올해 40대의 KF-21 전투기를 만들 예정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3일 보도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KF-21의 첫 양산은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함대가 퇴역할 때 남은 전력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과 제조 단계는 2026년에 끝날 것이며 그해 1월에 한국 공군이 하반기에 척하프-21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은 F-4와 F-5를 대체 기종이며 공군은 2032년까지 모두 120여 대의 보라매 제트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보라매가 공군의 등뼈 역할을 할 것이며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전략인 삼축체계를 확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투기는 2015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그 프로그램은 첫 번째 원형조립이 이루어진 2020년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한국 정부는 그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채택했다. K.I.는 미국 회사인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구했다. K.I.와 로키드 마틴은 전에 F-5 경공격기에 협력했던 관계이다. KF-21 6대의 첫 비행시험은 2022년에 실시됐다. K.I.는 첫 60회 비행시험 내에 초음속 시험을 실시했고 2023년 10월 계획된 2000회 시험 비행 중 최소 300회 비행 후 서울 X방위 회의에서 항공기를 공개했다. 나머지 시제품에 대한 비행 지상 및 추가 테스트는 2028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국공군 비행대대는 공중대공 임무를 위해 KF-21의 첫 번째 배치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전투기는 순수한 한국산 첨단 레이더인 SR을 포함한 최첨단 항공전자 기술을 자랑하며 다양한 첨단 정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S의 첨간 기술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꺼려해 KF-21 제작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으나 순수 국산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F-21에 장착할 미사일을 시험해 왔다. 2022년 12월 보도자료에서 방사청은 KF-21이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1,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KF-21과 연계된 미사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리고 작년에 이 기관은 2035년에 완성될 보람회를 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또 유럽, 영국, 외의 무기, 미사일, 제조사인 엔비데어와 2023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 이 회사들은 일부 시제품에 유성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과 관련된 이전 계약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독일 회사 딜디펜스는 KF-21이 성공적으로 아이리스틱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KF-21 프로그램은 8.8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방사청이 60% KN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것으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후 지불이 지연되고 있다. CNN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동남아시아 국가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연합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케안은 KF-21이 다음 수출 성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2년 이 회사는 폴란드와 F-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무기청의 대변인인 크루지슈토프 푸아텍 중령은 당시 트위터에 두 거래가 총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썼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왕립 공군은 18대의 파이팅 이글을 주문했다. 그리고 KL 측은 필리핀 공군의 카프-21에 대해 이 항공기를 다역 전투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스토클럼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에서 2022년 동안 아홉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었다. 이 스웨덴의 싱크탱크는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인도, 태국을 최고의 고객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2. 청년해병의 부탁 강도 높은 훈련 받을 수 있게 지원해달라. 아직은 믿을만한 한 국방 매경 데스크. 북한이 14일에 또 미사일을 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은 더 잦아지고 대범해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통일 불가론과 대남적 대론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토대로 헌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짐작헌데 남한이 점령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70년이 넘도록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가 이 모양이다. 정치권이 가장 원망스럽다. 우리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대를 향해 끊임없이 소모적인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왔다. 안보에 있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진보는 북한의 허황된 평화의 지에 안보를 위탁했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핵을 개발해도 그건 미국을 향한 것이지 한반도에 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불필요한 훈련 때문이라고 우겼다. 보수는 한미동맹의 안보를 맡겼다. 보수가 집권하면 어김없이 한미관계를 다잡았다. 좀 더 정확히는 미군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군사정보 교류와 한미연 앞훈련을 늘렸다. 북한과의 대화는 줄이면서 미군과의 협력은 확대했다. 보수건 진보건 둘 다 틀렸다. 안보에 관한 한 기댈 곳은 우리 자신 뿐이다. 이미 북한의 평화의지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몇몇 인사들만 남은 듯하다. 보수 진영이 믿고 있는 한미동맹도 정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이미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넨 씨에는 앵커 짐 슈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 일본의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왕강히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정은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내달 출간될 책에 실릴 예정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국방이 아직 믿을 만하다는 점이다. 자주국방은 북한의 평화의 지와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군의 정신력과 외교적 우군 확보 그리고 압도적 무기체계의 세 가지다. 첫째 군의 정신력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포해병이사단을 찾았을 때 한 병사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짐작이 간다. 국민들의 유일한 걱정은 군의 훈련과 교육에 또 정치가 개입할까 하는 것이다. 둘째 외교적 우군 확보다 세계적 왕따가 된 북한과 한국 외교를 비교할 바 아니다. 심지어 14일 밤에 날아든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은 한국의 우군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쿠바는 북한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일 뿐만 아니라 64년간 이어진 형제국이다. 북한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끝으로 압도적 무기체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압도적 무기체계는 2019년 매일경제가 주창했듯이 군사과학기술 즉 밀리테크에서 나온다. 반도체 2차전지 잠수함 드론 등 밀리테크라 부를만한 국내 기술이 적지 않다. 더구나 K-방사는 최근 연간 수출액이 173억 달러까지 뛰어 3에서 4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구술들이 보배가 되려면 우리가 가진 기술들을 무기체계로 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전직군 장성과학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스타트업 등의 뜻을 모아 밀리테크협회가 출범한 것은 반갑고 듬직한 일이다. 5배 이상 전직군 장성 그것은 그리고 연간 수출액이 불기체계로 내 세트업 등을 모아 고기체계의 전문가들